흠 흠 그건 딱 풀로 찾을때가 재밌어 3명이 사면 상대가 안 돼 저쪽으로 가자 엄마야? 어우 진짜 흐흐흫 이루와루와 흐흐흐흫 이 자식아 실수를 해 엇? 어디갔어? 쓰흐흑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흐흐흫 단방 내리겠지? 바로 뛰었네요 아 내 루인 이 장갑이 가지고 싶었어요 탐나지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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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하하하하 와라 하나와서 걸려 와서 걸려 이놈아 아! 아.. 벌써 두개 켰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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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쌰 하나 둘 둘 스웨이 여기서 펼진없고 아 왜 이렇게 능겨 이제 저기있고 구하러 안오네 구하러 안오네 여기 있겠쪼 풀었쪼 어디갔어 풀구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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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여기있다 이놈아 심리전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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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카이바님 들어가세요 차고 차고 다 켰어 다 켰어 다 켰어 다 켰어 다 켰어 다 켰어 오케이 잡구요 흑흑흑흑 잡구요 잡구요 끌구요 함어주기 여기있다 어디갔어 어디갔어? 올킬! 한방퍽의 중요성. 아, 한방퍽이 이렇게 좋으다. 아, 한방퍽이 이렇게 좋으니? 휴우 여기 위에 있나보다 여기 있네 여기 위에 있는 곳 올킬 했습니다. 야, 프레디를 올킬 한 것도 얼마만이야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